이번 사건은 제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15년 9월 2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어린이집 교사가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학부모가 걸어온 전화였는데 아침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등원하려고 어린이집에 왔는데 어린이집 문이 안 열려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원장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전화를 끊고 이 교사가 급하게 출근을 해요.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겨 있었거든요. 이 건물 2층에 원장이 살고 있어가지고 막 찾으러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교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원장의 남편인 고 씨가 2층 계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죠. 타살로 보이진 않았어요. 바로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을 해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원장과 자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원장의 집에서 참혹한 장면을 보게 돼요. 어린이집 원장 양 씨 그리고 두 자녀들이 칼에 찔린 채 사망해 있었던 거예요. 발견된 시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범행의 전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자세하게 사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2015년 제주를 발칵 뒤집어놨던 어린이집 원장 일가족 사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되게 미스터리한 부분들도 많아요. 평소 같았으면 이 원장 부부가 문을 일찍 열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그날따라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시신이 발견이 됐었던 거죠. 교사가 전화를 받고 도착한 시각이 오전 7시 55분경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2층으로 갑니다. 1층은 어린이집이었고요. 2층에는 이제 원장 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집 그리고 3층은 다용도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까 제가 남편 고 씨가 타살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층에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2층 계단에 떨어져서 발견이 됐었던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2층 계단에서부터 엄청난 피냄새가 났었다고 합니다. 계단 올라가면서 이미 원장이나 아이들 상황도 좋지 않겠다라고 경찰은 직감을 했었어요. 41세 원장 양 씨, 중학교 1학년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딸은 각각 자신의 방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방마다 비산 혈흔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어린이집 교사가 고 씨 시신을 보고서 신고를 했을 때 건물 내부에서 뭔가 좀 연기 냄새 같은 게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장을 살펴봤었는데 불을 피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구의 시신을 확인한 경찰이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시신은 부검에 들어가요. 일단 현장을 살펴보면 밖에서 문이 잠겨있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큰 사건에 비해서 집안에서의 다툼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혈흔을 보면 다른 장소에서 사망해서 각자 방으로 옮겨진 건 또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각 방에 비산 혈흔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 양 씨하고 자녀들 모두 각자의 방 2부 자리에 누워서 누워있는 상태로 흉기로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던 중에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다가 신발장 밑에 종이가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 잘 떠나겠다. 이런 아주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자필로 쓴 글이었는데 남편 고씨의 필체로 보였어요. 근데 글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지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미안하다, 잘 떠나겠다. 이런 식. 부엌에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도 발견이 됩니다. 조사해봤는데 범행에 사용된 게 맞았어요. 그러면 범행 시각은 언제로 봐야 될까? 이걸 한번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 양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이틀 전이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반이라고 이제 기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근 주민이 또 봤는데 그날 밤 10시, 토요일 밤 10시경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어린이집 건물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좀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때 봤던 거죠. 그리고 양 씨가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에 다녔는데 평소에 이제 일요일 오전에 있는 미사를 드렸었나 봐요. 일요일 오전에 성당에 나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그 사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부검 결과에서도 비슷한 추정 시각이 나와요. 얼마 후에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남편 고 씨의 시신에서는 진짜 시신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사망 당시에 만취 상태였어요. 양 씨와 두 자녀의 사이는 흉기로 인한 과다출혈이었고요. 그리고 양 씨하고 딸의 몸에서는 방어원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들의 몸에서만 방어원이 나와요. 이미 깨어있었거나 공격을 받다가 깨어나서 방어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너무 비극 아닙니까? 시신의 경직 상태 그리고 위장에 남은 음식물을 분석했는데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0시경에 사망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수사 내용이랑 이 부검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술을 많이 마신 고 씨가 19일 토요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잠든 양 씨를 먼저 찌르고 잠든 딸 그리고 잠들어있거나 혹은 깨어있던 아들을 살해한 뒤에 마지막에는 그런 선택을 해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가족을 잔인하게 죽이냐고요. 어떤 이유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죠. 사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정말 두 사람 다 인상 좋고 친절한 부부였거든요. 사이좋고. 근데 그 속으로는 남들이 모르는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재혼 부부였어요. 아이들이 뭐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생도 있고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은 넘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2012년 4월 사건 발생한 3년 전에 그때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양씨와 그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였냐면 양씨가 이제 이쪽에서 어린이집을 하기 전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아파트 1층에서 하는 그런 가정어린이집 아시죠. 그런 걸 운영했었는데 그때 고씨가 운전기사였던 거예요. 서로 이제 자주 보면서 마음도 통하고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고씨는 양씨의 아이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아끼고 잘 돌봐줬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건지 아니면 좀 어떤 좋은 모습에 반했던 건지 양씨가 재혼을 강력하게 추진해요. 가족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재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났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씨가 12살이 많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여한 편도 아니었고요. 별다른 재산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양씨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을 딛고 다시 잘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좀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양씨하고 재혼을 해요. 그러면 이 건물로 왜 이제 어린이집 이전을 했냐. 이전에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좀 어떤 큰 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이게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대출도 받고 친정의 도움도 받습니다. 남편 고씨 지인에 따르면 고씨도 1억 정도를 투자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 투자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양씨 가족 측에서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고씨는 금전적으로 1원도 보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부 투자했다라고 알려진 돈도 알고 보니 다 빚이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씨가 어린이집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건물이 완공되면서 1층 어린이집, 2층 가정집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린이집 지분은 두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가져요. 이전처럼 어린이집 운영은 양씨가 도맡아 했고요. 고씨는 차량 운전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했다고 해요. 통학차 운전이 끝나면 바로 2층 집으로 올라갔대요.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씨 지인들은 이 사람을 사업가로 알고 있었대요. 나를 소개하기를 나 여행사 운영한다, 의류 사업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긴 했는데 정작 어린이집 통학차를 운전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어린이집까지 지어서 지분도 맡고 각자 일 맡아서 잘하는 그런데 사이좋은 부부로 보였을 거예요. 같이 다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한테 종종 목격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씨의 언어폭력이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사건 당시에는 계속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합의한 상태였었고요.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았지만 특히나 큰아들, 사춘기였잖아요, 중학생. 이 아들이랑 고씨의 관계가 엄청 안 좋았어요. 사춘기 아이고 어쨌든 본인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함께 지낸 절대적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 아이에게 엄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웬 아저씨가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나한테 아빠 노릇하면서 혼내네? 나를 통제하네? 이렇게밖에 못 느꼈을 겁니다. 오죽하면 엄마 새아빠하고 안 헤어지면 뛰어내릴 거야.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양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는데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고씨가 장인장모를 만나요. 그땐 장인장모였어요. 만납니다. 그때 고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아들에게 정을 줬지만 그 애는 날 싫어하니까 이혼을 하겠다. 내가 곱게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 장인장모가 오히려 조용히 헤어져줘서 고맙다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죠. 그러면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까?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 텐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재혼을 하고 나서 사이가 틀어지고 이혼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됐을 때 양씨 입장에서 정리가 됐을 때 양씨가 딸을 불러요. 불러서 아이들도 알아야 되니까 엄마 새아빠랑 헤어질 생각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때 딸이 믿기 힘든 말을 엄마에게 합니다. 전 이걸 듣고 너무나 화가 났었어요. 두 사람이 재혼하고 그다음 해부터 그때가 딸이 9살이었거든요. 엄마, 나 그 사람이 10번도 넘게 성추행했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부부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뭔가 이걸 듣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고도 뭔가 원생을 대상으로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혼이 이렇게 구체화가 되면서 양씨가 상담소를 찾아가서 딸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는 고씨를 친족 성추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다녔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니 그러면 이미 사이도 다 틀어지고 맨날 폭언하고 큰아들이랑 사이 안 좋고 거기다 내 딸 성추행하고 이런 놈이랑 왜 한 집에서 살았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양씨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미 모두 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 갈등에 대한 진실이나 그 정말 깊은 내면의 어떤 이야기들 왜 같이 살았을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양씨가 남편을 받아준 이유, 그냥 같이 살았던 이유를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남편 쪽 고씨의 지인들은 고씨가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성추행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양씨가 2013년에 성추행 사건을 알았는데 왜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2015년에 이혼하기 전에 그걸 왜 고소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어떤 엄마가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데 가해자랑 함께 집에 두냐. 그것도 인연씩이나.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린이집 지분이 반반으로 돼 있잖아요. 이혼을 하면 지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양씨가 이걸 그냥 다 가지고 오고 싶어서 성추행 사건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인들은 아예 그런 성추행 사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양씨의 지인들이 반대 주장을 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진실이라는 건데 두 사람이 별거도 했었거든요. 양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고소를 하고 별거를 해요. 그리고 돌아온 고씨를 받아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주라는 곳이 되게 좁은 곳이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좁으니까. 어린이집 경쟁도 되게 좀 치열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추행 사건이 퍼지면 본인들한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용히 끝내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이 새아빠를 되게 많이 무서워했어요. 평소에도 엄마 새아빠가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하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었고요. 11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면 평소에 고씨가 어떤 태도로 가족들을 대해왔는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양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섭고 위협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쳐내지 못하고 잘 달래서 좋게 끝내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고소도 못하고 참다가 혼인생활과 어린이집 정리를 앞두고 터뜨린 게 아니냐. 이게 양씨 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그 부부의 가족의 사정을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고씨가 양씨에게 고소를 당하고 나서 얼마 후에 어린이집 지분을 증여한 걸로 확인이 돼요. 이 증여가 이루어지기까지 부부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고씨 지인들의 주장처럼 양씨가 이혼을 앞두고 고씨의 지분을 욕심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양씨 지인들의 주장처럼 어린이집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좋게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된 자료나 어떤 경찰 조사 내용에서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론내린 부분이 없어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죠. 이 사건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게 있어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왜 살해했을까. 사건 한 달 전에 고씨가 의붓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10월 22일이 첫 공판이었는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뒤늦게 성추행,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성추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아내에 대한 어떤 보복 심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자기들 마음이죠. 근데 재판 가면 어차피 본인이 유죄 나오는 것도 싫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신고한 것도 열받았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추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한 집에서 살았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씨가 되게 난폭했잖아요. 어떤 협박이 여러 차례 있었을 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도 고씨가 진짜 잔혹하게 세 사람을 죽인 거 아시죠? 살해하기 전에도 여러 번 폭력적인 협박을 했을 거고 이게 실제로 실행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씨는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별거 후에 다시 돌아온 고씨를 내쫓지 못하고 완전히 이혼을 하거나 어린이집이 정리될 때까지 고씨와 함께 지내기로 했을 거다. 결국에는 두려움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이유는 뭘까. 하나 때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고씨에게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양씨는 솔직히 남편이랑 이혼을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 능력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 경력도 되게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관련 업종에 취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들도 잘 크고 있었고 부모님이 딸이 하는 일을 늘 지지해줬었다고 해요. 이혼 자체가 그녀의 생활을 흔들어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해졌으면 편해졌지. 근데 고씨는 다르죠. 오래전에 이제 고향을 떠난 상태. 나이도 많고 전처라던가 그 사이에 낳은 자식도 있었는데 이 자식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20년 동안 딸을 안 봤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혼을 하면 나이 많고 무능력한 의붓딸 성추행범밖에 더 되겠냐는 거예요. 성추행범 낙인이 찍히면 원래 하던 일도 못해요. 어린이집 기사를 어떻게 해요. 못하지. 그간의 여유로운 삶도 느릴 수가 없게 될 거고요. 이런 점들이 이혼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분노를 키웠을 거고 자신을 거부하는 그 세 사람, 그 가족들을 살해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만 망칠 수 있냐? 다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고 씨가 사망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후속 보도가 없는 걸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부부 갈등으로 시작해서 일가족이 다 살해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사건 공개되고 나서 왜 어린애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냐 뭐 이런 양 씨에 대한 비난 댓글도 좀 많았어요.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혼에 더 신중해야 하는 건 맞아요. 사건 내용만 놓고 보면 양 씨가 재혼에 대해서 조금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물론 재혼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나쁜 짓을 하려고 내가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려고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행복한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했던 결정이겠죠. 그리고 그때는 본인이 판단했던 게 맞았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좋았을 거고. 그리고 이런 끝을 예상했다면 그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전문가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 양측 지인들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건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세 사람을 죽이고 무책임하게 비겁한 선택을 했던 곳이겠죠. 사건 정황이라든가 어떤 확실한 범행 동기가 다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날 이 부부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범행을 하기까지 고 씨에게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이 이상은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조금 답답한 결말이긴 한데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